요청한번 보내줘 떴어? 어 요청 보내줘 요청한번 보내줘 너한테 어떻게 요청해? 너가 나한테 요청한번 보내면 되잖아 됐어? 브라이트 앤 그레이스 너 아니잖아 그치? 잠깐만 요청을 위해 요청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늘 제가 그 음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기념으로 진훈이랑 공부하는거 1대1을 보여 드리려고 해요 민석군 앨범을 축하하는 기념으로 축하 발매 릴리즈 농구 대결 음 오늘 이길거에요 어쨌든 첫판이 지긴했는데 민석스데이 하아 아 안돼 아 자 어디 어 어 어 아 ogo 아 아 아 10점 10점 11점 5점 4점 5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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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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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 미치겠네. 알겠습니다. Let's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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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! 새샷! 동정할 수 있다! 오오오! 오오오! 아아악! 일개요! 안 일개 있었어! 오오! 오오오! 오오오! 오오! 오오오! 1. 2. 2. 3. 3. 4. 4. 5. 5. 5. 6. 6. 6. 6. 7. 9. 10. 10. 10. 11. 굿나잇 한 번 더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짧게 오전? 짧게 오전 짧게 오전 짧게 오전 5포인트 암글로 2포인트 2포인트 오크동 1파이버 2번이! 2번이! 오! 2번이! 오! 오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잘해. 둘이서 함께. 둘이서 함께. 1-0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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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오오오오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, 민석이 굿나잇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야, 잠깐만 불러줘. 많이 사랑해주세요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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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